랄랄라 즐거운 아침이에요 뽀뽀 기지개 펴요 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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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후르르르 냠냠 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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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후르르르 냠냠 옷 입고 가방 메고 원으로 가요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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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꾸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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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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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친구야 안녕 새새 친구들 새새 친구들 맛있는 간식 시간이에요 맛있는 간식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? 손에 물 묻히고 비누로 보글보글 거품 낸 후에 뽀드득 뽀드득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자 다 끝난 친구들은 파삭 파삭 냠냠냠 파삭 파삭 쩝쩝쩝 파삭 파삭 냠냠냠 맛있게 간식을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새새 친구들 새새 친구들 새새 친구들 잠자는 낮잠 시간이에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? 빛나는 별들이 하나 둘 셋 귀여운 양들이 하나 둘 셋 스르륵 스르륵 잠이 들어요 빛나는 별들이 하나 둘 셋 귀여운 양들이 하나 둘 셋 아기를 토닥토닥 보살펴줘요 쉿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랄랄라 집에 갈 시간이에요 으악! 기지개 펴요 랄랄랄랄랄랄라 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라 옷 입고 가방 메고 집으로 가요 꾸벅꾸벅 꾸벅꾸벅꾸벅 잘가요 안녕히 계세요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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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 친구들아 잘가 뚜벅꾸벅 뚜벅꾸벅 어서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 어서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 인사해요 안녕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 시간이에요 깨끗이 손 씻고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빛나는 별들이 하나 둘 셋 귀여운 양들 귀여운 양들이 하나 둘 셋 입고 가방 메고 집으로 가요 엄마 아빠에게 인사해요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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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